Q. 정신의 동작을 가지고 있는 Q. 정신의 동작을 하고 있어요 Q. 정신의 동작은? Q. 정신의 동작은? 오늘 제가 이제 미치 테이프 Q. C2 타이틀에 대추 타 Q. 정신의 동작은? 그리고 이게 왕 역할이에요 Q. 정신의 동작은? 이게 미쳐버린 왕 이 역할을 잘 들었어요. 일단은 저거 다 깜짝 놀래 본 거예요. 4년 전 그 어거스트 뒤에는 그 왕이 됐고 오라뇨 어거스트 뒤에는 대립을 하는 이 2 타이틀 대수타는요. 가사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청각적인 재미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것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타이틀로 한 거라. 오늘 마지막 시인인데요. 저 원형 감옥에 묶여가지고 랩을 하는 시인인데 지금 해가 안 져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틀차 시작했습니다. 아우 시작했는데 힙 하나가 벌써 끝났네요. 오늘 순조롭게 숨어진 것 같아요. 울려라 대집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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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울려라 대집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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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울려라 대집타 우리 출연자예요. 도주 출연자 온 거 같아요. 위태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는 배우? 김석진이랑 배우 정국입니다.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와달라고 이러면 너무 멋있네. 눈에 왜 찢어졌어요? 야 멋있게 너무 멋있어.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. 두 명이 잘 나와야지 끝이 나. 어거스트 디엘 씨의 이 배치타 맞아. 뮤비 잘 나온 것 같아. 뮤비 진짜 열심히 찍었어. 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어거스트 디 파이팅! 방탄소년단 파이팅! 유정한 백성 무사이고요. 저기 뭐 넉마들이 있어요. 랩할 때 피라들을 밟고 다니는. 칼툼이 있는 거야, 안 뒤. 우리나 이렇게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이 곡입니다. 아 이거 막 물집도 잘 피우고 계셨어요? 이 곡은 또 왜 이렇게 이틀 전이 되는 거야? 이 곡은 또 왜 이렇게 이틀 전이 될 거야? 이 곡은 이틀 전이 될 거야. 이렇게 이틀 전이 될 거야. 그 푸축간에서 왜 그 사람과 눈을 맞췄는지 뮤디를 동심하시래요 푸축간에 그 분이 여기에서 망라니 역할을 하고 왕을 몰아내고 하시래요 하필을 한 거지 아 수고했어 D2 됐시다 잘 끝났는데 너무 재면 잘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기대돼요 D2 많이 사랑해주세요 택시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